유 cripple 내내 헬로우 제필입니다 도 presses 오늘은 제가 추천하는 칼국집을 가볼께요 간이 딸아보셔도 돼요 몇번째로 이거 맛있는 집이예요? 택수육에서는 넘버원에 왔습니다 시원한 조개국물이 일품인거지 시원한 조개국물 잘했어 여기 몇번 왔어요? 오늘의 두 번째 방문이 아 뭐야 두번째? 맛있긴 한데 뭐가 약간 불안한데? 나 한 백번 온 줄 알았더만 뭐라고요? 백번 온 줄 알았는데 두번째야? 오 여기 맛있는 집이 많네 뭐야 두 번 밖에 안와가지고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한국 동료 중에 이런 말 있습니다 지구는 동료니까 앞으로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른들 다 만나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네 길은 어떻게든 통하게 되어있죠 사시합시다 이거 오늘 먹을 수 있는 거예요? 눈이 좋으면? 아하하하 제이피디 아이스크림 사줘요 어? 사줄게요 하하하하 하지만 다음먹기 전이니 다음먹기 전이니 다음먹기 전이라서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되게 제너러스한데? 아이스크림 안 사주는 어니오빠랑 다르다고요 하하하하 어니오빠 치사 빵 뚱기에요 아 우리가 아이스크림 못 찾아서 그렇지 아이스크림 찾았으면 사줬어요 나 느낌이 우리 집에 돌아갈 각인데요? 하하하하 이런 데가 아니라 하하하하 오 익선로 와버렸네 이거 완전 길치인데? 제가 여기서 유튜브에 잘 등장하지 않은 거예요 어딜 갈 줄 잘 모르거든요 방문해 사람은 랩이 안ывайтесь 거긴 하는 곳으로 찾을 수 있을까? 랩이 형들은 랩이 형들도 가득해 약간 아벌고 느낌이 심한데요? 내가 방금 AutorKlan을 맞추는 데 것을 어떻게 하겠지? 랩을 모адцática 뭔지 알지? 랩을 위기 바르고 랩을 위기 바르고 어 찾았다 찾았다 아 찾았다 내가 찾은 것 같은데요? 맞아 이거봐 미실랜 셀링 가이드 한번 기대해봐야 되겠는데요?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아요 이 두 분도 왔었구나 여기 보시면 일식들은 과제랑 콩압? 약간 느낌이 다른데? 영동이야? 김치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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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스무스 특이점이 뭐예요? 오 그런게 들어있네 처음 먹어봐요 처음 먹어봐요 으쌰 식품 식품 와 고장마차 고장마차 씹어 먹으면 되는거죠? 소스 소스 고장마차 소스 고장마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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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sleep 거룩 고장마차 수 voila 고기 대부분 술이랑 잘 맞겠네 이게 충격적인 맛은 아닌데 생각나는 맛이 남대문이 조미료를 많이 써가지고 약간 자극적인 맛이라네요 이거는 스무드 앤 릴렉스 이거를 먹을 타이밍을 못 잡겠네 아직도만 약간 무서워 그 김치를 또 빼놓을 수가 없지 그렇지 그래서 같이 트라이 김치 약간 시골김치 느낌인데 약간 시골김치 느낌인데 겉절이의 겉절 오 음 음 음 삽힌 느낌 겉절이 느낌도 아니고 하지만 숙성이 돼요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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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이 있는데 그래서 계속 오고싶은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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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창 오늘 아침에 나의 가습 아침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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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자리 만두를 한번 먹어봐야겠다. I'll try dumpling. For Thanksgiving? 영절로 먹을 수 있는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Gathering and they They have the Aster. And they eat this kind of dumpling. Korean New Year. And Hondo Festival. It's a kind of like 영절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되게 순도 높은 맛이네. 콩콩 비. 지금 판매 중. Orion. It's really goo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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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f you drink this food, 이곳에 대해 알려드리고 싶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지? 생각해봐요 가만히 가야할거에요 뭐지? 나 아이스크림을 샀어요 나 아이스크림을 샀어요 4개월에 처음이에요 4개월 만에 처음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, 고맙습니다.